네 어 이거 이 어 아파트 지역과 이 로족 지역이 시작부터 어 자 내리면서 싸움 시작됐습니다 자 아파트 지역의 가장 높은 아파트를 선점하면서 계속해서 시야적인 이득과 위치적인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람보 자 먼저 시작과 동시에 한 명 지금 잡아냈고 오늘 첫 번째 시작부터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런 구도를 오히려 기블리가 반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전투력에서 전투력에서 이겨버리면 되거든요 네 다 점수에요 다 점수 오 어 코드마루 대형실성 자 지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아 유럽 탑5 코드마루코바 아 업기로 한번 들을 처음 했다가 그냥 내려버리면서 능욕을 하고 있어요 매닥 꽂아버렸죠 그렇지요 잡고 기본전 출발 보이고 있는 기블리 마련되었고 람보 선수가 이 움직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아 람보의 백업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스마시 선수 혼자 남았어요 어 와 워스터라 파트로 버터스프로도 들어가주면서 서로간에 포지션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체력 회복하고 천천히 제압을 해도 돼요 여기서 만약에 한 스쿼트 다 잡아오면 그래도 4점은 생기거든요 그렇죠 더비 배럴 그런데 이게 루 선수가 현재 무기도 샷건이고 포지션 자체도 일대다수의 싸움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미치거든요 자기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버티기 버티기 이게 지금 연막탄 뿌리면서 계속해서 시간 벌고 있고 이러면 나머지 한 명의 인원들이 오히려 잘리는 수업이 없네요 아 야 좋았어요 자 시간 시간 지금 차기장 자 물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시간 싸움이 가지고 수탄 던지려고 아 이거 위험한데요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 이거 아 자 지금 돌렸어요 아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갔어 네 데미지가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요 빠르게 빠르게 수습의 싸움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나와 서울 선수가 여기서 서울이 세이브를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서울 서울 다나와 1번째 수도 서울 그렇습니다 충심을 지켜냈어요 장인 잡아내면서 3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템이 젠되는 위치 나타나는 위치에 바로 떨어져서 바로 죽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이거 당장했어요 빠뜨빨리 빠뜨리빨리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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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곰 불곰 모드 불곰 모드 전아 찢기고 있어요 살ạnh Gerade kol 백두산 호랑이 모드예요 백두산 호랑이에 여기 버튼 프로는 하나 하나 bies 이야 불곰인데요 하나 하나 제일 중요한 판단은 어쨌든 지금 현재 스매시 선수 쪽으로 힘을 합쳐주면서 스피어 선수를 먼저 정리한다면 이거 비블리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둬만 놓고 선수가 붙고 있어요. DBS까지 들고 가게 되면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광탄이나 수류탄 마저 던져주게 된다면 발소리 지우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각에서 유리한 각에서 먼저 지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스피어 선수가 움직이고 있죠. 스피어 선수의 무기 자체도 현재 1대3의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계단이 보이는 위치긴 한데 어쨌든 턱에 살짝 앞에 총 모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지션 좋아요. 근데 걸렸어요. 올라가나 걸렸어요. 그래도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가 이걸 두 명 기절 올라가는 거 이거 약간 단반 아니었나요? 조심해야죠.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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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가 문 열면 완벽하게 나가면서 긁어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스피어가!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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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격을 하면서 총알을 다 소진해서 샷건을 스프러를 떨궈내야 이 긴 호흡에 대해서 학교 아파트라는 이 랜드마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거해야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옥상에서 내려와주면서 합류하면서 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울 선수 날아다니는데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데미지는 계속해 들어가고 있고 이 싸움을 정리하고도 갈 길이 멀어요 버튼수 프로 입장에서 속이 타죠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옥상에 있는 인원들이 뛰어내렸어요 이거 서울 서울 사이가 내 펑프샷건 대결인데요 한 명은 살려야죠 그렇죠 여기는 붕대 3장 고을 오오 살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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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윈 3 대 0 퍼펙트 최대한 활용해서 시간을 잘 끌고 있고 어쨌든 여기를 정리한다고 해도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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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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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 아수라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2층에서 2층에서 막아줘야죠 이건 체력 위치 위치 알아요 찍었어요 자 이게 철 철창살이라서 무게에서 완벽하네 선발 선발 아 이노닉스 철벽이에요 오늘 네 바로 지금 토론 안쪽으로 근접으로 붙이면서 너무 리스크를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에어 쌓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서울 나가다가 아니 아니 오늘 공엄쳐요 와 아니 무슨 지금 서울 선수는요 예 페어헌터인데요 예 곰잡이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킬로그를 보면 또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긴 해요 네 또 다 나와 네 또 너냐 또 서울 너냐 와 그리고 그리고 자리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일방적인 이득을 챙겨가는 팀인데 이렇게 약간 더티 복싱에 가까운 임파이팅을 겪어본 적이 없죠 와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 번 스파이로 에이스 라인이라고 불리는 스파이로 라인이 또 한 번 아니 스파이로가 먼저 뚫려요 네 먼저 뚫려요 네 백킥 세다 와 다시 한 번 와 이것도 서울 와 서울 선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무빙 와 와 버투스 프로 슬레이어 와 서울 오 또 차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이건 사실 예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음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스며들듯이 움직여야 되는 단아와 고 여기는 AAP 지금 도맥 기절 중 사실 여기에 싸움에 젠지가 개입하고 싶을 텐데요 P.O 선수가 그래서 차량을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습적인 킬포인트 상황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UMP 그리고 P.O 선수 현재 팀원들이랑 굉장히 오우 환승 환승 선배를 쓰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고 노냈는데요 P.O가 밸름 가져갔고요 네 자 거기다가 P.O에서 서울 선수가 H 선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 여기 서울 선수는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선수는 무너졌고 와 진짜 그리고 여기도 무너뜨렸고요 인파이팅 하는 거 보세요 근거 가득한 동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격박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제 돌아오는 AAP를 잃고 젠지가 깔끔하게 자 이노닉스는 금발 들어왔어요 젠지가 많이 빠졌거든요 젠지가 들어왔네요 자 젠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노닉스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젠지라서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노닉스가 와요 와요 아이진본 차량 터트려서 아예 터트려 잡았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이노닉스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노닉스 이노닉스 사라짐 끌어내면서 이 싸움을 통해서 북쪽을 뚫어냅니까 하나 더 하나 더 자 내리는 상황이 교전 능력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자 이거 에스도 선수도 옆에 왔거든요 아수라 선수와 함께 오우 이거 빠르게 붙어 줬고요 이 싸움만 이겨내면 상황 좋아요 젠지 장단심 잡힌 상황이고 여기 정리해준다면 간섭하는 팀들도 없는데 자 필터를 움직이면서 이노닉스 깔끔 자 앞선을 얻었습니다 네 이쪽에서 루 선수가 일어나면 바로 기절을 향할 수 있어요 네 자 시간 잘 끌어주고 있대요 오우 퍼뚜스 프로 자 그래도 퍼펙트 선수를 끊어냈고 그리고 이노닉스가 루아의 싸움 네 자 이 싸움에서 하나하나 두 명 남았습니다 예 SSG 위치는 다 파악했거든요 피호가 피호가 장단하고 뉴 선수까지 젠지 조합 1위로 마무리 질 수 있나요 챔피언 오늘 랭크대 시작 1위로 올라서나요 1위로 올라설 수 있네 포인트 안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1점 안 준다 1점 안 준다 그냥 간단하네 나는 간다 지금 챔피언의 군인 상황에서 2명 남았습니다 4대2 자 숨 못 쉬게 해주고 있어요 젠지 이노닉스 이노닉스 치킨 가자 돌격 조합 1위 위에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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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주면서 못 나오죠 다 왔어요 젠지 자 자기장 십삭해 오우 지금 이노닉스의 대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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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대만 때리면 돼요 크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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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한